광주 디자인진흥원은 다음 달 개막하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로 인기 캐릭터 펭수를 위촉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진흥원은 귀여운 외모와 거침없는 입담으로 고정펜을 확보하고 있는 펭수가 SNS 등을 통해 디자인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다음 달 7일부터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두 달 동안 광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